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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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륙 좋아 좋아 턴 할 때 흐르지 않도록 롤을 더 줘야 되는 것 같애 쭉 가서 오른쪽 턴 이번에 안 흘렀어 좋아 이거 흘렀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턴 할 때 흐르는구만 오른쪽으로 할 때 롤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애 왼쪽 지금 되게 왼쪽 왼쪽 좋아 그대로 왼쪽 턴 그는 항상 앞으로 살짝 숙여가지고 네 항상 앞으로 가되 너무 빨리 가지않도록 너무 빨리 간다 싶으면 피치를 약간 줘 그렇지 왼쪽 턴 왼쪽 턴 그렇지 롤 더 주고 슬로투를 너무 땡겨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조금씩 땡겨 올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놀래면 이제 많이 올리는 거지 어머 시발 하고 막 올려버렸나 천천히 조금씩 올려줘요 흘러 흘러 흐르는데 지금 반대로 치고 있거든 흐르는 방향으로 롤을 돌려버리니까 더 흘러버린다 오른쪽 오른쪽 쭉 앞으로 평소에 날 때 항상 이제 수평을 맞추도록 하고 그렇지 그렇지 왼쪽 흐르고 있어 흐른다 싶으면 의식적으로 롤을 넣어줘야 돼 안 흐르게 그렇지 이거 괜찮잖아 왼쪽 왼쪽 앞으로 너무 기울어졌어 너무 기울어졌어 수평 맞추고 왼쪽 턴 롤 더 넣어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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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쭉 앞으로 이쪽으로 도는 거 그러니까 왼쪽 턴은 흐르질 않는데 오른쪽 턴이 오른쪽 턴 할 때 더 넣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롤을 더 넣고 롤을 더 넣고 롤하고 요를 같이 더 쭉 잘 되는 방향이 있어 잘 되는 방향이 있어 그래서 보통 그쪽으로만 돌려고 하거든 의식적으로 반대 방향도 같이 연습을 해줘야 돼 왼쪽이 훨씬 편해요 안 편한 쪽을 더 연습을 해야 돼 오른쪽 오른쪽 스로틀을 많이 올리지 말고 쭉 가서 오른쪽 오른쪽 흐른다 흐른다 오른쪽 턴을 하면서 왼쪽으로 흐르는데 이건 이제 롤이 오른쪽 스틱으로 많이 안 간다는 거거든 오른쪽 턴을 할 때 더 쳐라 그렇지 의식적으로 더 쳐야 돼 그러면 이제 안 흐르잖아 몸이 왔다 갔다 왼쪽 쭉 쭉 자 이제 착륙을 할 때가 됐어 착륙을 할 때가 됐어 돌아서 우리 쪽으로 오면서 고도를 점점 낮춰 보자 번쩍번쩍 거리는 이유가 이제 신호가 막혀서 그냥 흘리지 말고 앞으로 쭉 오면서 이제 바로 앞에서 떨궈야 돼 고도 낮추고 이 정도면 완전 양호한데요 완전 양호한데요